제가 233명으로는 다소 많은 표에 의해서 이게 타백소추안이 해결됐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 교수님 그러면은 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이 모든 예상은 사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치권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가능성을 언론에서 제기를 했을 때 만약에 큰 표로 찬성표가 나오면 대통령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퇴진을 밝힐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상태 퇴진하야를 할 수 있는